동방 박사 별을 보고 예수 탄생하네 별을 따라 베들레에 찾아갔다네 황금과 유연과 몰략으로 예물을 드렸네 그렇지만 유다의 해로대와 예수 탄생 싫어했다네 주의 천사 꿈속에서 해로대의 말을 듣지 마라 동방 박사 다른 길로 돌아갔다네 동방 박사 별을 보고 예수 탄생하네 별을 따라 베들레에 찾아갔다네 황금과 유연과 몰략으로 예물을 드렸네 그렇지만 유다의 해로대와 예수 탄생 싫어했다네 주의 천사 꿈속에서 해로대의 말을 듣지 마라 동방 박사 다른 길로 돌아갔다네 아멘 우리ия